아이고, 결국 천문그룹에 자리 하나 꽤 차셨어? 에이, 부사장님. 저 말단 변호사예요. 그러니까 말단한테 개인 사무실까지 내주시고 할아버지는 참 쓸덤데 돈 낭비를 많이 하신다니까. 할아버지가 해주신 거야? 난 오빠가 할아버지 설득해서 해준 걸로 알았는데? 역시 부사장 되더니 배포가 커졌구나 싶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? 그렇지. 내가 할아버지한테 뭐 너한테 이런 사무실 하나 내주는 게 뭐 어렵겠냐 뭐 다 그렇게 말했지. 오빤 역시 크게 될 사람이야. 근데 오빠, 오빤 회사 언제 물려받는 거야? 아직 할아버지 살아계시잖아. 그동안은 충분히 즐기면서 놀아줘야지. 그래도 경영인단 꾸려서 오빠 경영 수업하는 중이라던데? 뭐 이러네 저러네 어려운 말로 씹으려 되는데 경영 수업 딴 거 없어. 무조건 경비 절강. 내가 회사 물려받는 순간부터 정규직 놈들은 싹 다 잘라버릴 거야. 정규직 한 명이며 비정규직 세 명을 채울 수 있는데. 차라리 그 돈으로 전세기나 사야지. 그게 쉽지 않을 텐데. 내 회사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거야. 그리고 정규직 된 놈들 그 놈들 중에 제일 골치인 게 그 노조 놈들이야. 이것들이 정년이 보장되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주 그냥 요구하는 것들만 많아. 어? 이놈들이 일단 지 자리가 불안해져봐야 찍소리 못하고 화랑 들어와지 진짜. 하긴 그래. 처음부터 인간 대접 해줘 봤자 기어오르기 받고 더 해. 오. 지가 뭘 좀 아는데? 어쨌든 천몽불업에 입석했으니까 잘해봐라. 직접 행차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부사장님. 신입으로 아주 바른 자세야. 좋아.